예전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BC 예방접종이 코로나19의 사망률을 낮춘다는 관찰 논문들이나 연구 제안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우연이다, 오비일 합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개발도상국들, 결핵이 많은 유명률이 높은 나라들은 생후 4주에 BCG 예방접종을 합니다. 어깨에 불주사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마크가 남아있을 텐데 BCG 예방접종을 영하에서 의무적으로 접종하는 국가들이 접종하지 않는 나라보다 치명률이 낮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개발도상국들이 결핵 유명률이 높은 곳도 하죠. 그런데 미국, 독일, 유럽, 영국 나라들은 다 위생이 좋으니까 접종을 안 한단 말이죠. 거기서 치사율이 높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떤 혼란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치사율에는 결국 유행의 시작 시기에 했느냐, 유행이 클 때 했느냐, 그 나라의 공중보건 시스템이 어떠냐, 또 검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치사율이 변할 수가 있는데 우연히 관찰된 걸 가지고 BCG 예방접종으로 생긴 면역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나아가서는 사망률을 낮춘다는 주장들을 하고 또 임상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상당히 저는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데 그냥 5B일합격으로 그냥 보여진 거 가지고 그런 단정, 단정까지는 아니지만 가설은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반박하는 근거가 지금 5월 13일 날, 아마 저널 오브 아메리카 메디칼 어수에 실렸는데 이스라엘에서의 연구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955년부터 1982년까지 아이들을 BCG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90% 이상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핵이 줄다 보니까 1982년 이후에 BCG 예방접종을 중단했습니다. 다만 결핵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이민 들어오는 이민자들에서만 예방접종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BCG 예방접종이 코로나19 예방을 하는지를 연구하기에 딱 좋은 나라여서 연구자들은 올해 3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코로나19 의심 환자에서 확진 PCR 검사를 했습니다. 한 다음에 BCG 예방접종을 맞았던 1979년부터 1981년, 39세에서 41세 사람들에서의 코로나19 확진률과 BCG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1983년, 1985년 출생군, 37세 사이에 코로나19 확진률의 차이가 있나 통계 분석을 한 거죠. BCG 예방접종을 맞은 세대에서 코로나19 확진률이 유의적으로 낮다면 BCG 예방접종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3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7만 2천 건의 PCR 확진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의심 환자들에서. 그런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BCG 예방접종을 받았던 39에서 41세 사이 3064명, 남자가 49.2% 그 다음에 BCG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35세에서 37세 사이에 2,869명, 남자 50.8%, 남녀가 큰 차이가 없죠. 에서 BCG 예방접종군과 비접종군 약 3천 명 각각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더니 BCG 백신 접종군에서는 11.7%가 코로나19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BCG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군에서는 10.4% BC 접종을 받지 않은 군이 오히려 약간 낮죠. BC 접종군이 조금 높고. 그렇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피발류는 0.09다. 결론적으로 소아에서 BC 예방접종이 성인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도 일부에서 이런 BC 예방접종이 코로나19 예방 효과 있는 연구를 아마 임상을 한다고 하는 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스라엘에서 대규모 코로나19 검사 대상자에서 BCG 예방접종 받은 군과 안 받은 군에서의 발생률이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BCG 백신 접종군에서 약간 더 높죠. 통계적 차이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근거 BC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없다. 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상 오늘 현황 브리핑과 두 가지 간단한 논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BC 예방접종 유무에 대한 확신인데 N쪽이 BC 예방접종을 받은 3064명 중에서 361명, 12%가 양성이고 오른쪽은 BC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2869명 중에서 299명이 양성, 10%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비발유 0.09, 0.05 미만이 돼야 유의한데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그래프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상 브리핑과 논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